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은 필수 캐롤리치스 다음에는 바하가 또 있어요 아 이거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와 긴장된 순간 졸라 부서는 놈이다 이거 졸라 부서는 놈이다 이거 아이씨 와 뭐야 왜 죽어 아이 피했잖아 아 아 피했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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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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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 주자 타이밍 주자 와 타이밍 주자 뭐야 이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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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이씨 Q일 ket 죽자 와..피한테도 와..이씨 피해도 안 돼 이거 와..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..이거 씨 어떻게 하드냐 환장 오네? 아..씨 진짜 어떻게 해야 돼? 와..이 타이밍 진짜 미치겠네? 아..이씨 아..이씨 허허헤어어어엣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아..이 미치겠네 아..씨.. 퀴즈 퀴즈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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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 5분 안에 깨면 오해말 아이씨 와 저거 진짜 박자 딛 떠오르네 퀴즈 아이씨 보스 5분 안에 깨면 만원 잠깐만요 와이씨 아 안피해져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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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소 씨 어 아니 어떻게 해야되지? 어헤이 어허이 미치겠네 아 어허어어 어허어어 짜증나 아 왜 안패져 아이 이런 망했다 씨 아아 한 대만 때렸는데도 저지랄이야 아 으어어 미친 존나 많이 달아 이 소라이가 돼있다 으어어어 아 이거 웃기하네 아 약을 못먹게 하네 이거 아 으어어 미치겠네 이거 아 짜증나 이거 어떻게 하되 와 뭐 이렇게 어려워 어제도 이렇게 어려웠나 근데 어제 어떻게 했겠지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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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삼투에 만원 걸어본다 키키키키 삼투? 아 삼투면 뭐 금방 하지 좋았어 이제 다 알았어 다 알았어 아 알았어 이제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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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 안에 깨면 5만원 아 깨야 되는데 아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어? 아 이거 망했는데 이거 아이씨 망했는데 아 아멘 아 와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아 보이지도하나 아이씨 어떻게 해야되지 아이씨 못 먹겠네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앍 으아아옹 정 péld 아 어우 말도 안돼 일부러 돈벌려고 efforts 저어 그렇지 않습니다 소녀 전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와아 야 나 이거 이거 성공할 줄 몰랐다 야 이거 성공할 줄 몰랐어 ㅋㅋㅋㅋㅋ 이거 성공할 줄 몰랐어. 인제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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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와아... 못뒀다 아하하이 아하하하하 또 낚였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전혀 안 낚였어요 전혀 예 아닙니다 아 전혀 아닙니다 와 나이 깰줄 몰랐는데 진짜 와 야 이걸 깨내 와 대박 내가 여기서 뭐야 누굴 죽였지? 얘 죽이면 안되는건데 죽였지 얘 나쁜 애인줄 알았어 얘 얘가 나쁜 애인줄 알았어 저는 화방련 저는 화방련과 그런 사람이였구만 그런 사람이였구만 왕들은 왕들의 왕들은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줄게 되어있고 이 끝에는 닥쳐! 닥쳐! 찰질하니까 바로 발끝에 대단속 얜 또 뭐지? 우쭈라구요?! 좋아쑤 얘네들은 다 뭐지? 와 여기 위트 많아 애들 슛! 야야야야야야 정신나가도 크라이야 진짜 크라인가 어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뒤졌네? 야 이걸 뒤져? 아니 씨벌 이걸 뒤진다고? 야 보스보다 얘네가 더 어려운데? 아이씨 미친 아이씨 야야야야 야야야야 미친 어, 얘네 뭐니? 왜이렇게 어려워?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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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렇게 어려웠어? 어우, 미친놈이. 와, 뭐야, 이거! 아이, 씨. 왜이렇게 어려워. 야? 아, 미친! 미크를, 이거, 아, 옆에, 옆에. 아오듬이! 씨, 아, 또 죽었어! 에이 씨! 아오오, 어오오! 아오오오, 아아!!! 으아악!!!! 으아악!!!! 꺅! 쩝쩝 와봐 아씨 아유 진짜 존다 세네 나이스 왔다 무자뿐야 스윗이네 무자뿐야 스윗이네 오! 이거 젠다 세고 있네 아 이게 뭐야아! 아 이게 뭐야아! 아아씨 아씨 아아씨 아 또와! 아아 아아씨 아 이건 또 뭐야아 아아 지랄같은 아 장난하다 이거 아아 아아 이게 와 이거 미친놈같아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와 이거 미치겠네 와 이거 미치겠네 와 이거 미치겠네 와아아아 진짜 오 여혜지사 미치겠네 아유 아유 으으음 트오오오오 아아야 얘 뭐야아 왜왜 또 왔어 아하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하 아하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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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유롭게 한잔하고 자식이 말이야 총이야 어허허허허 Provost 2 어허허허허허허 어이C 어이C 아 가드 오지네 에? 아..가어드 개쩌돼 진짜..아 미치겠네 아 이게 갈 필요없어? 아 나 배고파서 잘 안되는거 같애 여러분들 나 지금 보니까 배고파가지고 게임이 잘 안되는거 같애 어 그런거 같애요 보니까 배고파서 좀 게임이 잘 안되는거 같애 밥을 좀 먹어야겠어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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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빵스런이야 게임 종료하면 되나? 아 종료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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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그냥 시원하게 겨드랑이에 밀고 죄송합니다 하자 조용해 인마 에 뭐 먹어 오늘 뭐 먹어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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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겨드랑이 밀어 미션조 신분이 인정해준다고 그럼 겨드랑이를 자꾸 밀으라고 자꾸 왔어 아 야야야 이게 아니지 망했다 이거 어떻게하지 망했는데 어 망했다 아이씨 아 이런 놈한테 아이씨 미치했네 이거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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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최단기간 삼아 어 아 오 오 이거 뭐야 용인데 오오 야 파이언이 필요하다 아니 와 와 얘 뭔데 와 이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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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loi 야오 Points 아이씨 또 갔어 노... 응 어어 썩 워 진짜 돌아버리겠네 쨍 이거 야이 미치겠네 등이 어디야 와 이 미친놈이네 이거 와 이거 미치광이네 저거 어떻게 잡아 저거 와 저거 어떻게 잡아 와 이 싸이코가 얘 와 진짜 미치겠다 와 씨 야 이거 개 싸이코다 진짜 오 죽였다 뭐야 아 이렇게 간단한거였어 쿡아 이게 간단한거 뭐야 푸시야 이게 전나 간단한거였네 아니 이렇게 간단한거였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어렵게 한거야 오 존나무섭 와 이 미친놈인가 얘 와 이 미친놈인가 얘 아 이 개 어떻게 하되 얘 와 씨 와 씨 죽겠다 얘 아 이 씨 겁나 세네 아 와 진짜 야 씨 진짜 야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아 뭐 피해도 안 맞어 아 피해도 맞어 아 피해도 맞어 아 피해도 맞어 아 씨 어떻게 하라는거야 어 이게 뭐야 얘 또 아 아 이새끼 뭐야 아 아 미친놈인가 이게 아 아이씨 뭐여 쟤 아 아 아 아 아 아무래도 내가 왔을때는 조작을 좀 하고 그 조작 방법을 좀 알고선 이제 좀 해야될거 같애 어 그냥 사면은 이게 좀 어려워 크흠 조작 방법을 좀 알고선 이제 좀 해야 어 좀 이제 어 한다 할거 같애요 이게 에엥 어 네 공부를 약간 좀 하고 와야 되겠어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야 진짜 모르겠다 이거 어 공부를 약간 좀 해야돼 아 오늘 닥소 좀 봐야겠어 어 안되겠어 오늘 좀 공부한다 어 공부한다 오늘 공부한다고 냉커피 한잔 갖다 타주쇼